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고 나는 울었어요 그렇게 죄도 많은 이 자식을 이토록 위하는 줄 나는 바보야 몽성이 저리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라네 어머님의 강국하신 편지를 읽어보고 나는 울었어요 얼마나 이 자식이 보고 싶으면 어머님 날마다 사진 보며 울고 계실까 어머님 가겠어요 그리운 고향 찾아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